첫날의 날을 기장으로 미래의 투어를 타고 언제대폰 단계의 공공조단 그 시간에 함께해 주실 계획인 분들께 가장 먼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. 이 장 투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우리 한국 경제에 세 번째를 맞이하는 저 달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희 조달청은 연간 200조 원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리 우수한 조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. 계속해서 보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. 폭풍이나 군대의 진출 인사 상황 속에서 기사를 시작하거나 우리의 결정 신상까지 저 서울지방 조달청에 지원 분착형 지원 그동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다양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조달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시범사업 구매라든지 다양한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